가재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토종 참가재인 바로 이 친구는 굉장히 투박하면서도 사이즈가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귀여운 외모를 가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온종이기도 하고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번식을 하거나 사육을 오랫동안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크고 이쁜 그런 가재들을 수입을 해서 기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 가재들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의 집계발 카페 매니저이신 우리 떡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작가는 집계발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떡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떡기님이랑 다양한 가재들과 다양한 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바로 떡기님 지인의 물방이에요 물방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어디 업체이거나 수입하시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직접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우와 보이세요? 이게 개인이라니? 여기 지금 물방을 운영하시는 형님께서 코리도라스랑 안시 이런 친구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우와 베타베타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직접 번식을 직접 다 하시고 계시고 우와 이게 열정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곤충 좋아할 때는 번식을 진짜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이 물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번식을 하고 키우시는 분은 전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거 거의 그냥 한국에서 넘버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제가 이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 굉장히 많고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와 근데 되게 다양하다 와 여기 알 또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어요 그냥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초점은 가재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다음번에 보여드리는 걸로 약속하고 여기에 굉장히 이쁘고 희귀한 친구가 있다는데요 혹시 떡잎이 여기 뭐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 물 색깔 진짜 완전 다르다 네 유목기나 알몬디 때문에 이렇게 갈색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갈색이 필요는 없어요 네 보리찬물 같아요 가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긴 탄 흔적이 있는데 지금 다른 은신처럼 옮긴 상태네요 몇 마리 정도 있으려나요? 여기 지금 일단 암컷 한 마리 가재가 보통 단독 사육 아니면 암컷 한 쌍씩 키우거든요 우와 화났다 화났다 엄청 겁을 먹었네 우와 되게 예쁘다 사람들이 보기에 새로운 바리에이션인 가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부분 그냥 고세만 해서 색깔만 다른 애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신종인지 아니면 그냥 바리에이션인지 혼동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채꼬리가 하얀 게 이쁘네요 얘는 이제 암컷인데요 네네 지금 아직 수컷을 이따 사러 갈 건데 아 번식을 하시려고? 네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가재보단 번식이 훨씬 잘 돼요 아 키우기 쉽겠네요 우선 온도가 24도면 실내 온도니까 네 사실 저희가 해외 가재를 보면서 매력을 느낀 거는 저도 한 마리 기르지만 사실 호주에 사는 굉장히 큰 가재 있죠 아 네네 여러 종류들 있죠 네 그 엄청 큰 낙타보다 큰 그 가재를 한 번 나중에 채집을 해보고 싶어서 호기심도 생기고 공부 다닐 겸 이제 하는 건데 와 이게 보니까는 그냥 자연에서 이런 친구들 보면은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진짜 호주 가재만큼은 아니지만 네네 그 인자 이하도 한 15cm 이상은 커요 와 꽃말 아직 아기구나 근데 충분히 지금 사이즈에서 번식 가능해요 아 실상 성체 사이즈거든요 와 이쁘다 발색 비록 앙컷이지만 네네네 특히 수컷한테 볼륨이 진짜 아파요 얘네 수컷이 지게가 훨씬 크죠 네 지게가 훨씬 크고 대신 수컷은 앙컷보다 흔히 꼴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는 사실 여기가 배고요 네네네 배가 훨씬 넓어요 앙컷이 알을 또 그만큼 포란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흑점 흑점 여기 더듬음에 잘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도 흑점이 있어요 각볼에 얘는 여기 와서 탈비를 한 번도 안 한 거 같은데 여기가 이제 꼴이 이제 부채 꼴이에요 여기가 네네 꼴이 지느러미 여기가 보면 이렇게 이제 파여져 있죠 이게 음 이런 걸 잘 점검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걸로 인해 또 2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야생중들은 처음 들려올 때 수지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줄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또 다리도 하나 잘려 있죠 새로 재생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상태에서 탈피하면 다리가 완전 확 재생이 돼요 수컷은 성기가 여기 달렸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돌기로 오 오 여기 여기 수정당으로 통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쪽에 오 오 오 오 오 오 닉 조금만 출 pore gh 근데 이건 탈출로 아 여가기 타고 올라오느나보다 여가기나 에어 호스를 타고 탈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주고 근데 무게까지 주면 좋아요 무게까지 여기다 여기도 여가기가 3개가 있네 여가기 3개의 콩돌 하나가 있어요 아 이게 좀 과제는 물고기에 비해 에어레이션, 농전사소 양이 좀 빡센 편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과제는 물고기랑 혈액이 틀려요 우리가 이제 물고기나 산압이나 해모글로빈 해모글로빈이 산소로 운반하잖아요 얘네들한테는 구리로 되어 있는 해모시아닌이 산소로 운반해요 아 뭐 가장 외관상 보기에는 푸른색인데 그 투구계가 피가 파란색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네네네 그게 해모시아닌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과제가 피가 파란색은 아니고요 투명색인데 산화되면 좀 어느 정도 푸르게 되는데 그 과제는 좀 덜 푸르게 되는 편이에요 산소 운반은 여기 해모시아닌이 해모글로빈에 비해 떨어져요 오오오오 저기 있다 얘는 우와 우와 이쁘다 오오오오 벌꿀무늬 같죠 여기가? 네 그러니깐요 꿀벌무늬 이거 이제 애근이 꽤 자람들 푸른 집게를 가지고요 또 여기서 또 여러가지 또 이제 최근 또 변이된 알색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종의 변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어떤 종이 변인지 아직은 이제 정확한 상태는 아니에요 와 자 여러분들 이게 안컷인데 와 아까 수컷보다 집게나 다른 쪽 발색이 더 화려하네요 훨씬 더 혹시 얘 이름이 뭐예요? 제브라블루크로우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제브라블루크로우라는 가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집게가 걔는 하얀색이거든요 근데 얘는 파란색이에요 와 집게가 푸른색인데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쁘다 여기다 이제 붉은색 포인트가 있고요 네네 근데 여기가 막 최근에는 여기가 하얀색인 개체도 발견되고 있어요 와 여기는 빨간색인데 좋은거 고르는 방법 네네 가지 유목을 고를 때는 이제 좀 넓적하고 바위같이 큰게 좋아요 이제 일단 무게감 무게와 이제 가재가 숨기 좋은 아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는거요? 네네 근데 그냥 넓적한 것도 있는데 이 바닥재 가재가 바닥재를 파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것까지 다 고르는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그냥 인식선으로는 그냥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가재가 아래까지 파는 것까지 계산해서 유목을 고르시는게 좋아요 아 여기 올리면 그냥 아장아야 되나 난 제대로 진짜요? 오오 이거? 물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그 친교 smaller가 gamEs Wil Inspect 처음 봤던 Dasky 와 이 친구가 수컷인가 봐요 엄청나게 큰 친구가 있는데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크니까 멋있네 예 이거보다 더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진짜요? 오!centage 약간 제가 불닭을 nutritious 제가 제일 옛날에 잡았던 거 너무 크더라고요 처음 해봤던 그 친구죠? 처음 해봤던 그 친구인데 와 이 친구가 수컷인가봐요 엄청나게 큰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크니까 멋있네요 이거보다 더 크게 자라기도 합니다 진짜요? 조심하세요 약간 레드클라키 같아요 제가 제일 옛날에 잡았던거 이런 친구들도 있네요 이런식으로 집게발이 생겼는데 굉장히 요염하고 되게 이쁘네요 근데 얘야 야 쫄로가 아야야 아파 야 그거 내꺼야 어 내껀데 너 왜 이렇게 친근감 있니? 아야야야 고기 아잇 아잇 고기 안 돼 오오 오 이번에 다른종입니다 이야 이것도 최근에 제브라블크랑 같이 소개된 레드콩이라고 아 레드콩이요? 네 아 이름 되게 귀엽다 레드콩이라고 되게 많이 불리는데 네네네 특징이 이제 이런 전현적인 제브라가제라고 이제 그런 체형에 진푸른색의 몸에 이런 이제 붉은색 포인트 네 붉은색 포인트 때문에 레드콩 아아 손에 살짝 올려봐야 될까요? 괜찮아요? 물리 아픈데 귀염귀염하고 발색이 전체적으로 이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오 얘는 크면서 더 훨씬 이뻐져요 우와 얘 멋있다 로얄플레코라고 열을 떼어는 다음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아 자리 좀 비어오려고 만들어 아 오늘 수입이 오는구나 와 쟤 이쁘다 양희야 먹으면 안 되는데 귀여워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가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드릴 겸 해서 우리 떡기 님이랑 함께 했었는데 떡기 님이랑 나중에 해외 채집을 가는 걸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가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오늘 많이는 못 보여드렸지만 천천히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계속 지식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다음에 해외 채집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에 니모 공약을 걸었었는데 니모 공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케줄을 짜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 자연에 있는 니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녕